스타디움TV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디움TV의 핫바입니다 민트한입니다 저희가 편성이 바뀌었다고요 어 그래요? 바뀌었어요? 언제부터? 저희가 토요일날 저녁에서 지금 월요일 저녁으로 바뀌었어요 진짜로?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 이틀만 기다려주시면 월요일날 저녁서부터 즐겁고 유쾌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좋지요 월요일 네 그리고 저희 스타디움TV에서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년제의 챔피스 싸인공 소년제? 그럼요 리듬? 어 리듬 불소년제 대박 그리고 두산이 유희간 선수 스프링캠프 모자를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유희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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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랑볼 커버볼 어디서 확인하시냐고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